우리가 잊고 사는 생물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물건 취급당하는 생물 마음대로 밟고 꺾고 베어도 별다른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생물 그나마 유익한 것과 예쁜 것에만 관심을 갖는 생물 하지만 지구 전체 생물의 80%를 차지하는 생물 태양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원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생물 안드로메다의 외계인은 아마도 지구를 이렇게 정의할 것이다 식물 행성 2022년 봄학기 카오스 사이언스의 대주제는 식물입니다 식물에 관한 강연, 식물에 관한 토크, 식물에 관한 영상, 식물에 관한 이벤트 등이 6월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영상은 식물에 관한 영상 시리즈 식물의 관점 1편입니다 식물의 관점 시리즈는 식물에 관한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을 다룰 뿐 아니라 3월 16일부터 개강하는 카오스 강연 식물 행성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웜업 영상이기도 합니다 매주 식물의 관점 영상 시리즈를 구독하시면 식물 행성 시리즈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들은 식물이 주제인 만큼 녹색입니다 눈과 마음을 정화해준다는 거죠 왜 제목이 식물의 관점인지는 짐작하시겠죠? 동물 또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말 그대로 식물의 눈높이에서 보자는 겁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의 역할을 맡은 로빈 윌리엄스가 학생들을 교탁에 세우는 이 장면 아시죠? 키팅 선생이 학생들을 선동한 죄로 학교에서 잘렸을 때 학생들은 책상 위로 올라가 떠나는 선생님을 배웅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선생님에 대한 오마주였던 거죠 하지만 식물의 눈높이란 교탁에 올라가는 것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물의 키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니까요 안진뱅이꽃 또는 오랑캐꽃이라고 부르는 제비꽃과 눈 맞출 때는 바닥에 납죽 엎드렸다가 잔나무나 메타세콰이어 같이 키 큰 나무를 온전히 바라보려면 2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콰이어 숲에 가면 심지어 100m에 육박하는 나무도 질비한다고 합니다 영화 와호장룡에서의 무림의 고수나 트와일라잇의 뱀파이어족 정도는 되어야 식물의 세계를 마음껏 누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식물에 관한 놀라운 통계자료입니다 지구상 모든 생물의 무게를 합친 것을 총 생물량이라 할 때 식물은 그 중 얼마를 차지할까요? 여기서 총 생물량이라 했을 때의 생물은 그야말로 모든 생물입니다 세균이라고 부르는 박테리아 세균 같기도 하고 친핵생물 같기도 한 고세균 진핵생물이지만 귤류나 식물과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원생생물 효모, 곰팡이, 버섯을 통칭하는 귤류 우리와 가장 친숙한 식물과 동물 게다가 생물인지조차 모호한 바이러스까지 싹 포함한 총 생물량입니다 앞에 인트로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식물이 총 생물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좀 놀라셨죠? 그렇게나 많을까 싶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통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고향입니다 원래 바다에서 살던 생물이 한참 지나서야 육지로 진출했으니까요 생명의 40억 년 역사를 24시간으로 단축하면 생명체가 육상으로 진출한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의 총 무게는 총 생물량의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역시 여러분의 예상을 깨는 답일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 1%입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의 총 무게는 총 생물량의 1%에 불과하고 육상 생물이 99%라고 합니다 육지에 올라오기는 힘들었으나 일단 올라오고 나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야겠습니다 또한 바다에 사는 식물과 동물의 무게 비율은 4대 1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동물보다 무려 4배,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바다에 무슨 식물? 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식물은 가장 넓은 의미의 식물, 즉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말합니다 남세균이라고도 부르는 시아노 박테리아 클로렐라나 파래 같은 녹조류 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상에서 식물과 동물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깜짝 놀랄만한 통계입니다 식물이 동물보다 무려 200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구상에서 눈에 보이는 생명은 그냥 식물만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럴리가! 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지구 총 생물량의 80%가 산림에 있다고 하니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산림의 대부분은 나무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속한 동물은 총 생물량의 얼마를 차지할까요? 불과 0.4%입니다 이 표는 총 생물량에서 각 생물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식물 82%, 박테리아 14%, 귤류 2.2%, 고세균 1.3%, 동물 0.4%, 바이러스 0.04% 보다시피 식물이 단연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박테리아입니다 귤류, 고세균, 동물은 다 합쳐도 4% 정도에 불과하네요 그나마 생물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바이러스를 빼면 동물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식물 대 동물은 82 대 0.4 방금 얘기대로 20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지구는 식물 행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일단 총 생물량의 0.01%, 만분의 1입니다 방금 바이러스가 0.04%라고 했죠 인간 총 무게의 4배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작은 것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쪽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에는 인간의 총 무게가 개미의 총 무게와 비슷하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도 개미의 쪽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거죠 개미보다도 작은 바이러스가 인간 총 무게의 4배라니 좀 무섭긴 하네요 여기서 인간이 차지하는 0.01%가 작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단일종으로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끼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놀랍습니다 이를 실감하기 위해 이제 범위를 포유류로 한정해보겠습니다 포유류 중 사람과 가축을 합친 무게는 몇 퍼센트일까요? 무려 96%입니다 야생 포유류가 4%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인간이 자신과 가축을 먹이기 위해 키우는 식물 즉 농작물의 양은 더 가공할 만합니다 자신들의 무게를 모두 합친 것에 5배가 넘는 양의 식물을 매년 먹어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40억 년 가까이 진행된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아주 최근에 출연한 호모사피엔스라는 단 하나의 종이 자연스러운 생명의 분포를 이처럼 왜곡시킬 수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구생물학자 호프자론은 자신의 명절 랩걸에서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식물들이 4억 년 전에 고생 끝에 푸르게 만들었던 곳에서 식물의 흔적을 없애고 땅을 다시 딱딱하고 황폐한 곳으로 되돌리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마치 그들의 알량한 죄책감의 작은 표현이기라도 하듯 그들은 콘크리트 철근 벽 속에 마치 동물 우리처럼 작은 화분을 놓고 그곳에 단 한 종의 식물을 가둬 기르고 있다 세상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인류 문명은 4억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생명체를 단 3가지로 즉 식량, 의약품, 목재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버렸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전세계 나무수가 약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니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보다 세상을 식물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식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식물들의 세계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과학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식물은 동물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우리를 포함한 동물은 식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식물에 관한 책을 딱 한 권만 추천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호프 자런의 랩걸을 꼽겠습니다 랩걸은 실험실 여성이라는 뜻으로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담은 자전적 책입니다 부제가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입니다 저자의 식물에 대한 애정과 과학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식물과 같다 빛을 향해 자라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내가 과학을 선택한 것은 마치 빛처럼 과학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